자 이번 시간엔 시와르키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와르키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곳 올베릭이 있는 빅터할로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베릭 이장을 깨기 위해서 시작하죠 빅터할로우 방면 위로 가면 되나 봅니다 이쪽으로 오 29레벨째에요 여기 수비 오 이곳에 동굴이 있습니다 오 수학여의 사당 사냥꾼의 수호신 사냥꾼의 소양을 내린다 사냥꾼을 배틀잡으로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사냥꾼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다 찍었습니다 쫙 빅터할로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로 온 목적은 3장까지 내있죠 하지 않고 마을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오 넛 3개 너무 좋죠 검투사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오 나이트소드 백사집 데미지 오 좋네요 행동속도도 올려줘요 오 속성방어력 너무 높다 대성화의 로브 투기장이라고 하네요 빅터할로우 오 돌아올 수 없는 숲 48레벨 이런데도 있어요 옆에 오 임페리얼 렌스 토마호크 보우 오 에스타더스의 상태 뭐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게 많아 디바인블레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 그리즐리 슬래셔 헉 빅터스피어 이거 뭐죠 섀도우 오브 황금의 머리장시 마귀어 나이프 마검 대사살치 자 여기 들어가볼까요 투기장으로 왔습니다 오 맵이 특이하네요 오 두개나 너무 좋죠 여긴 막혀있고 여기도 막혀있네요 저기 사슬 같은게 있네요 지금은 뭐 할 수 있는게 없나 봅니다 자 이 마을의 무구점 와 아이템이 굉장히 많네요 무기계통이 전위의 대궁 기간트실드 필요한건 없습니다 빅터 스피어가 제일 좋아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메이브로 사는게 나을거 같네요 빅터스피어 4만원에 사고 흥정금액으로 만원 할인 싸게 샀죠 올베리기장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브캐스트를 깨겠습니다 이 도시에는 4개가 있네요 총 서브가 나는 지쳐버린 검투사야 셀수없을만큼 싸워서 이젠 검을 쥐는데 지쳐버렸어 하지만 그런 남자를 동경하는 꼬마가 있거든 검투사는 위험한 일일 뿐이야 어떻게 포기하게 만들 수 없을까 오 검투사 아버지 저 꼬마의 아버지도 검투사였다니 제가 탐색하면서 알아내셨나봐요 그런 꼬마에게 함부로 대하면 불쌍하겠는걸 내가 아버지 역할이라도 해줄까 자 오우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아빠가 대신 대줬나보네 되게 착한 검투사네요 잠깐만요 궁금한게 생겼는데 너 전술이 몇이냐 와우 겁나 강해 다시 일어난 검투사 자 여기 가묵한 아버지 아 딸이 갑자기 없어져버렸어 아내를 잃고 남자 혼자 키운 목숨보다 소장한 딸입니다 온 힘을 다해 찾아봤지만 아무데도 보이지 않아요 엘리라는 이름입니다 여행제님 푸디 보신다면 푸디 알려주세요 이런거죠 납치 개시 납치? 잠깐만요 저 딸 구하는 퀘스트는 이쪽으로 가서 보스를 쓰러뜨리면 된대요 어떻게 이겨 아 여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야 마물 조련사 전설 알려줘야 아실라냐 시와르키에서 이런 퀘스트를 한번 했었죠 듣기로는 대사살치라고 하는 마법의 검이 있다고 해 그 검이라면 아버지에게 빙의한 이북이 마물을 써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를 구할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라 손에 넣을 수 없을까 이거 제가 훔쳐놨습니다 그냥 막 훔치다가 우와 6,600원 지금까지 내기에 지기만 해서 완전히 거덜났어 하지만 다음 내기 시안만은 꼭 크게 따고 싶거든 이봐 출장자 상태를 살펴보가 주지 않겠어 이 지역 검사 에스타디아스와 설국의 창 전사 몽두루야 어 정보를 제가 또 탐색으로 얻었나 봐요 오 이렇게 받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두 번째인가요? 높은 레벨 고레벨 던져 갈 것 같습니다 제 레벨보다 잡은 프림노즈 학자로 바꿨고요 테리온은 약사로 바꿨습니다 어빌리티는 프림노즈 체력이 부족해서 체력을 이렇게 줬고요 약사 거리를 뚫어서 장비도 구매를 해서 튼튼하게 맞춰줬습니다 대성화의 로봇도 이렇게 껴줬고요 울베릭한테 가죠 일단은 보라색 상자가 있습니다 엘레먼트 글레이브 어 별로 안 세네 이 녀석이 딸인가 봐요 여행자님 제발 도와줘요 전 엘리라고 해요 갑자기 마무리하게 잡혀와서 보스전인가 보죠 갑니다 저 녀석한테 잡혔어 크르르 와 자 맞아볼까요 뭐야 뭐야 납치 일단 조사합니다 치긴꽃 22만 보스는 일단 브레이크 아 보스 브레이크 거니까 돌아왔 돌아왔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버틸 수 있지? 아 한방에 죽는게 어딨어 이번엔 다 쓰릴거 같은데 잠깐만 아 하니트랑 올베릭을 바꿔주고요 테리온이랑 트레사를 바꿔주겠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얘네 와 레벨 봐요 보스급이에요 그냥 잡몹인데 너는 다 괴물들이네 HP 회복 붙어있어요 어 잠깐만요 화살이랑 회복은 쓸만하겠는데요 이제 포획하겠습니다 얘네는 아 못잡았습니다 포획 확률이 너무나져요 레벨 높아서 그런지 정령석을 난사해서 깨도록 하겠습니다 바람특대 혹시 브레이크 터질 일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바람특대 성계 아 번개 됐다 아 수비 형태로 바꿨다 화살비 화살비 안통한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검이네요 검이 약점이 검 검 납치 아 잠깐만 하니트는 안 돼 하니트만이 널 때릴 수 있다고 3만원짜리 지릅니다 노병 노병 맥스 오 이거 여러분 때리는 거였어? 데미지 세다 자 다시 갑니다 용병 부르기 3만원 3만원 플렉스 6만원이다 총 뱉어 그렇지 9천 언제 잡아요 얘 조사 10만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아 웃기지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필살기나 써볼까요? 비펠가네시만 그리고 내검장 브랜드의 강력 자 배웠습니다 자 필살기 써보죠 상인의 필살기 신상백 비펠가네시만 사용해보겠습니다 신상백 비펠가네시만 뭐야 자 검사의 기술과 사냥꾼께 있는데 사냥꾼꺼 한번 써보죠 전체 특대 데미지 처음 써보는 것 같습니다 오 자 검사의 필살기 써보겠습니다 내검장 브랜드의 강력 오 그렇게 뭐 법사가 훨씬 센 것 같은데 자 아우 근데 아까 너무 아까웠네요 한 몇만만 더 넣었으면은 보스 잡았을 것 같은데 지금 가면은 이길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이제 난수로 강한 기술 몇 번 맞고 전멸 나갈 수도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더 강해져서 확실하게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괜찮으면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뵈요 뿅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